안녕하세요 코스 형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바둑 동네바둑 100을 잡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. 7급 정도면은 풀지 않을까요?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죠? 동네에서 이런 모양이 나왔다. 과연 어떻게 둬야 될까요? 수익해 보시기 바랍니다. 아 세점의 급소다 하고 이쪽에 드는 건 어떨까요? 음 그거는 수상전인데 세수, 수를 안 줄이면 안되겠죠? 에그머니나 아이고 이거 안됩니다. 그러면은 여기서 정답은 어딜까요?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수를 줄여야 돼요. 세수, 세수이기 때문에 한수락도 여유가 없죠? 이렇게 붙입니다. 붙일 때 100은 뭐 있는 수밖에 없겠죠? 그때 이렇게 젖히면은 100이 꼼짝을 못합니다. 단수 쳐도 이어면서 단수 이렇게 단수 쳐도 이어면요. 나올 데가 없죠? 그러면은 이렇게 둘 때 이쪽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? 이거는 단수 치고 이얼 때 같이 이어주면은 100이 나갈 데가 없죠? 그래서 이렇게 1로 붙이고 102대 3으로 젖히면은 100이 꼼짝없이 잡히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동네바둑 7급 수준의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